안녕하십니까.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엘바에서 출시된 미니 트라이포트인 STD07 제품입니다. 우선 최소 길이는 받침대가 접했을 때 26.5cm 이고, 최대 길이는 받침대를 눌렸을 때 31.5cm까지 가능하구요. D는 레버를 눌러서 벌리게 되는 타입이고,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벌렸을 때는 중간에 걸리는 부분은 따로 없고, 최대로 벌려서 사용하는 거구요. 바닥면에는 고무패드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구요. 패드는 각도나 방향이 자유로운 볼헤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레버를 돌려서 고정하고, 상단에 수평계가 있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패드가 기본 장착되어 있구요. 중간에 보시면,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 스마트폰 홀더가 기본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구요. 스프링 방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도 거치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전체를 벌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들고 다니면, 쇠카봉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늘어나진 않아서, 유용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언급한 액션캠을 장착할 수 있구요. 킥가이드는 아니라서, 돌려서 고정하면 되고, 역시 액션캠을 장착하고 고정하면 되고, STD-07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일반적으로 미니 삼각대는 무게감이 적어서, 미러리스 카메라는 고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처럼 큰 DSLR 카메라는 고정을 했을 때 각도 조절을 하거나 하면 못 버팁니다. 근데 STD-07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고정하고, 채워도, 견디고, 단순히 수평으로 했으면 되는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고정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보레대를 제대로 고정을 하면, 기울였을 때도 견뎌냅니다. 평소에 가까이 있는 접사를 한다고 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니 삼각대는, STD-07 제품만 꾸준히 사용하려고 하구요. 네, 지금까지 제품 설명을 드린 스파이크였습니다. 툴 가이드까지 지원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